드디어 저희의 총 역량이 집결된 다이어리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고대표님을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진짜 목숨 걸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PD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지. 진짜로 모든 PD들이 참여해갖고 자기 개발의 끝판왕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라서 제가 이제 감수를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제가 딱 진짜 제품이 나왔을 때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진짜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오늘도 와서 직원들한테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딱 한 번 해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는 칭찬이 이거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커머스 브랜드가 이제 오로다인데 이 오로다 브랜드에서 저희 다이어리 플랜두시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문을 하시면은 이거는 프리미엄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갈 거고요. 이제 아래 링크를 실제 다이어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지도 이탈리아산이고 아주 정말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실제 안에 이제 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이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이 디자인은 딱 저희밖에 못 씁니다. 왜냐하면 약간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의미가.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리 리포트에 최적화된 다이어리거든요. 플랜드시 다이어리인데 데이리 리포트에 최적화된 다이어리인데 저는 이제 그 데이리 리포트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리 리포트라는 거는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생겨서 대학원에서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근두근도 두근두근도 우리가 출시를 해봤고 그다음에 폴라리스도 출시를 해봤는데 그게 여러분 두 개 합쳐서 4만 건이 넘게 팔렸어요. 엄청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게 일종의 명언집 같은 기능도 있었고 근데 명언집만 하긴 좀 휑하니까 줄을 24개 그어서 이왕이면은 좀 데이리 리포트도 그냥 사신 김에 써보셨으면 좋겠다 일석이조로 낸 책이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뭐 토닥토닥 할 때 빡도 갈 때 그거 많이 가져오시면 제가 다 이렇게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검사했죠. 네. 검사했어. 검사. 그리고 혼내고 막 그거 막 혼난 분들 많을 거예요. 오셔가지고 빡도 갈 때 옆에 보면 웃겨가지고 이거 펴면서 이거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여기다가 몰입도 평가 안 했냐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내놨는데 혼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바뀌는 게 제 목표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탕발림 하는 건 제 목표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쓴소리를 들어야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도 기업에서도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보고 수십 명 기업까지 합치면 100명을 넘게 해봤는데 그 친구들이랑 8주 데이리 리포트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데이리 리포트를 보낸 친구들도 많고 뭐 몇 달 동안 보낸 친구들도 많고 봤는데 그거에 최적화된 게 이제 나와서 아 이거는 디자인 등록을 특허청에다 해야겠다. 우리의 고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리 리포트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써보면 좋은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 일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쁜 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리 리포트라는 걸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대학원에 있을 때 대학원이 여러분 통제가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있는 대학원도 있겠지만 저는 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되게 자유로운 곳에서 해서 나태해지만 한도 끝도 없이 나태해져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학교에서 연구 노트, 리서치 노트를 주는데 노란색 표지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노트였는데 크기도 좀 큰 노트예요. 크기도 좀 큰 노트인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24칸을 아 그 어디서 했는지 아직 다 기억나요. 어떤 세미난을 듣는데 아주 작은 강의실이었고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 이렇게 앉아갖고 너무 세미나가 지루한 거야. 듣기도 싫고. 그래서 막 연구 노트에 이것저것 쓰다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졸업할 수 있나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아 나는 어제 뭐 했지? 그 생각하다가 그래 이제 그냥 이렇게 아직도 제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제 24칸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 몇 쪽을 그었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데일리포트를 써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쓰고 나니까 이게 뭔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이거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저는 빨리 되게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워낙 이런 좀 자유분방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보통 박사 과정 하면 석박 통합하면 5년 잡고 그러거든요. 석사 따로 박사 따로 하면 6년 잡는 데도 있고 요즘에는 4년 잡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저는 제가 박사 띠시스 졸업 논문에 들어갈 실험은 2년 반 만에 다 진작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걸 알고 있고 2년 반 만에 끝내서 저는 1년 반 정도는 제 띠시스랑 전혀 상관없는 그래픽 관련한 걸 했는데 조금 이제 실험은 비슷한데 물질은 전혀 다른 토폴로지클 인슐레이터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계측을 하고 그랬었어요. 샘플을 만들고. 이게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정말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서 이 데일리 리포트가 정말 좋다는 걸 알아서 완벽한 공부법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영상, 글 여기저기서 안 언급한 데가 없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썼고 근데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 다이어리가 이 플랜드시 다이어리가 넘사벽인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 아예 프레임을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러분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기만 해도 무조건 어느 정도는 바뀝니다. 이걸 의식하는 순간 엄청 인생이 바뀌어요. 시간을 허투루 쏘기가 되게 죄책감이 듭니다. 어떤 이런 손실, 회피, 편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확 보이기 때문에 쓰기만 해도 일단은 삶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근데 제가 아까 고약가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폴라리스랑 두근두근이 나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그걸 좀 많이 사람들이랑 데일리 리포트를 하는 주제로 교감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한 게 몰입도를 적어봐라. 몰입도를 적어봐라. 내 몰입도를 상중하. 근데 여기서 이제 고난이도가 뭐냐면 상중하로 하면 생각보다는 좀 쉬운데 예를 들어 만족, 불만족으로 해도 돼요. 2단계죠. 상중하는 3단계죠. 5단계 정도로 나누면 엄청 어려워요. 왜?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인생 챌린지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5단계 정도로 나눠서 상중하로 해보는데 그래서 저희 다이어리 내지 들어가서 보시면 플랜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두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쓰는 방식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걸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한 거를 적었죠. 이번 거는 이제 플랜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적어서 만약에 이제 그냥 만족도를 거기다가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칸에 만족도를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실제로 한 걸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뭐 단톡방이 생길 때니까 거기서 이제 뭐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플랜이랑 둘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평가를 좀 올리라고. 이게 근간의 데일리 리포트 때 데일리 플랜과 저희가 피드백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합쳐진 게 이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이랑 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나 위클리로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창이 있고 매일 데일리로 여러분이 거기 이제 작은 빈칸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벌써 정량적인 거예요. 일단 여러분 24시간 적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몰입도 평가 정량 여러분이 이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제 스스로 해봤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다가 코멘트를 적어봐야 돼요. 일단 제가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멘토링 프로젝트에서도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데일리 리포트까지는 쓰는데 그날 리뷰를 해봐라. 한 줄이라도 적고 두 줄이라도 적는데 이걸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렵거든.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 변화라는 거는 정말로 작은 게 오랜 시간 동안 모여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팁핑포인트 넘어가면서 인계점이 넘어가면서 여러 번 인생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냥 즉각적으로 안 변해요. 근데 이 데일리 리포트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되게 즉각으로 빨리 어느 부분에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 3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기록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몰입도 정도 그다음에 내가 수행한 정도를 스스로 정량평가죠. 1, 2, 3, 4, 5단계로 상정하라는 건 정량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정량평가를 해본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뭘 못했다. 이걸 해서 그다음에 내일은 좀 뭘 해봐야겠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은 안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바뀌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2022년에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데일리 리포트는 안 적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고약가님을 제가 자주 보여주는데 이게 스케치북이에요. 이거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거워요. 스케치북이라서. 이게 엄청나게 큰 스케치북인데 제가 이걸 3년째 쓰고 있어요. 무기인데? 언제지? 저 첫 달이. 2019년 12월 18일까지 2년째 쓰고 있네요. 2년째 쓰고 있어요. 내년에만 횟수로 3년 2020년 3년째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반 썼어요. 반.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한 달에 세 번 쓸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있는데 여기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게 이거는 이제 데일리 리포트는 아니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 보면 여기 막 별거별 거 다 적어있네. 뭐 체인지 그라운드였을 때 얼마 벌었는지 우리 전반기 뭐 영업이익 얼마 있다. 잘했다. 신용준 뭐 이런 것도 써있고 막 별거별 거 다 써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저는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계속 다시 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늘었구나. 그 다음에 이때가 결정적 순간이었구나. 이때 이거를 잘했구나. 여기에 보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쓴 게 있어요. 여기에 첫 장을 뭐로 썼냐면은 우리 그때 홍석기 이사랑 윤태용 이사를 같이 앉혀놓고 우리 이제 3개 회사가 그룹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고객사부터 해서 쭉 적은 게 있고 목표 매출부터 목표 영업이익부터 쭉 적은 게 있는데 2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다? 이거대로 흘러가는 게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밖에 안 돼요. 정말 그땐 이대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때 목표로 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는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에는 썼던 거에 뭘 다시 적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제 하나의 책이에요. 저만 보는 책.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는 막 제가 문제 뭐냐면 어디 여행 갈 때 들고 가면 너무 무거워요. 진짜. 이게 이만해요. 여러분 이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근데 좀 매크로 한 거고 거시적인 거고 달마다 한 번씩 쓰고 브레인스토밍 쓰고 이거는 좀 마이크로 한 겁니다. 데이리 리포트는. 근데 이 마이크로가 모여서 누적이 되면은 거시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더라도 거기에 리뷰를 꼬박꼬박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서 실패를 하던 여러분 10쪽만 써다 실패하셔도 저는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저희는 정말 이거를 이거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정말로 소재부터 이런 거를 동일 업계랑 비교했을 때 최고급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군들이 있어요. 저희보다 비슷한 것도 많고 근데 저희는 거기 플러스 알파로 그냥 다이어리만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진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씽큐온이랑 저희는 이제 영어 독립 서비스 베타를 하면서 이 단톡방이라는 거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저희 PD님들한테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게 우리의 최고 역량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는 어떤 기업도 갖고 있지 않나요. 차별적인. 진짜 정말로 디스틱디시드한 저의 역량인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매를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실지 안 하실지 거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참여하겠다고 선택하시면 나중에 이제 단톡방 링크를 갈 건데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아직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저도 PD님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도 거기 들어가 있을 건데 나도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저 개인적 고민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참여하셨죠. 저는 마스터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씽큐 해보신 분들은 씽큐 단톡방의 그 생산성과 긍정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건데 근데 이건 근데 책이라는 거는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책이 있고 안 원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생 전반적 생산성과 만족도 그다음에 내 능력 향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원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진짜 단톡방을 통해서 이 다이어리만 쓰는 것만 해도 되게 의미가 깊은 건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만 명이 보면 구매 전환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00명이 그럼 뭔가 책을 사거나 다이어리를 사는 거잖아요. 이제 구매를 했으면 저는 행동 전환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거 만 명이 보셨으니까 구매 안 왔을 때 행동 전환을 했을 때 1%만 하셔서 100명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통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쓰셔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계점을 넘긴 사람의 행동 전환이 1%라고 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 만 건 한정판이거든요. 이 만 건 한정판인데 100명만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추측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다이어리 썼을 때 이 다이어리의 효용 때문에 1%가 바뀐다고 했을 때 100명이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10%, 30% 이렇게 200명만 바뀌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런 것도 없을 거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이 데일리 리포터 형이니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행동 전환을 인생에서 행동 전환을 1%를 우리가 보통 1%라고 봤을 때 보통 구매 전환이 1% 미만이거든요. 그것도 제품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다음에 어디서 광고를 했냐 했다 하고 저희가 책 기준으로 보면 1% 미만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러면 행동 전환을 1%라고 봤을 때 저희는 단톡방이라는 여러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몰스킨도 있고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있고 유명한 다이어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사면서 어떤 제품에다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품이니까 유형 가치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 무형 가치들 정말로 다이어리가 3만 5천원이면 35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무형 가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할 거고 대표님이 고 작가님이 직원들한테 회의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라고 사실 다이어리보다 더 중요한 게 단톡방일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귀찮고 그런데 우리가 영어 독립이라는 베타 서비스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한 인증을 올리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힘이지. 그다음에 싱큐베이션이라는 것도 2주에 한 권씩 2주에 한 권씩 이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려워요. 책도 쉬운 것도 아니고 책이 또 뒤지기 어려운 것도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데일리 리포트는 리마커브라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3기까지 해보고 우리 홍석 기사도 1기 출신이고 우리 태연 PD도 3기 출신이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1억 투자한 회사에 우리 김대표도 있는데 그 회사도 그 100억 가치 제가 1억 투자하는데 거기도 2기 출신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요소 요소에서 다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대견하고 그런데 거기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말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박사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박사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바뀌지 않은 것 같고 발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데일리 리포트 옛날에 하는 멘토링 프로젝트는 경쟁률이 30대 1 이래요. 그럼 제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 친구만 뽑거든요. 되게 웃긴 게 오늘도 오락을 했다. 짜증나는 하루다. 이렇게 써요. 왜 열심히 안 살지?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디폴트인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죠. 사람이 의진이 있어도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거기서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 제가 걔한테 역으로 물어요. 빵빵아 철수라고 하고 있으면 철수야 영이야 자 너가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 취준생이랑 학생은 20, 30%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직장인인데 주부분들 해서 다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물어봐요.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돼요.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너는 살면서 8주 동안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본 적 있냐? 없는데요. 했잖아. 그러네요. 그거는 네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이게 너가 메타인지가 낮은 거라고. 그거를 만약에 네가 지금 나랑 8주 있다 이제 헤어지는 건데 이 8주가 80주가 되고 800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너 인생 두 번 태어나게 되면 완전 바뀌게 된다. 내가 너희들이랑 이걸 80주 800주는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한테 프렉타를 제공한 거라고. 이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돼서 정말 잘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 2기로 참여한 친구는 전형적인 폴리메스거든요. 그 친구는 엑시트 한 번 했어요. 심지어. 그냥 잘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는 제가 오히려 이 친구의 발전은 나는 이 정도 못할 것 같은데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일리 리포트를 여러분이 꾸준히 쓴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우리가 나온 플랜 도시 다이어리에 이번에 이 가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1년 동안 이걸 같이 써보는 게 목표예요. 우리 PD님들이랑 저도 왜 다시 이거를 왜 그냥 이 좀 매크로 한 것만 쓰다가 왜 마이크로로 다시 쓰기로 결심을 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게 쓸 거예요. 저는 일이라는 게 뭐 9 to 6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뭘 집중적으로 기록할 거냐면 제가 운동한 거 그래서 하루에 산책을 한 번 할 거를 두 번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랭크 할 거를 안 할 거를 무조건 하게 할 거고 스쿼드를 또 며칠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웅 수술한 다음에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든 이걸 360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 왜냐하면 일에 치다 보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데디케이티드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뇌가 깨는 느낌도 있고 안 쓰는 뇌를 팍팍 쓰니까 머리도 아프면서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기록을 할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제가 기대가 누구보다 기다렸던 게 뭐냐면 제가 쓰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기대가 돼. 내가 1년 동안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랑 하면 어떻게 될까. 피디님들은 피디님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준비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단톡방에서 여러분 오늘 완벽한 하루? 완벽한 하루가 겁나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한 반나절 같은 것도 해보는 거예요. 완벽한 6시간. 아마 그거 주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디톡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사전 조사가 맞다면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의 2,000명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되게 구성해요. 1,000명, 1,000명을 2개 갈 거냐 500명을 4개 갈 거냐 400명을 5개 갈 거냐 이것도 엄청 다이어리 이면에 엄청 지금 노력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바꾸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떤 분이 댓글 달아줬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인생공고 팟캐스트부터 말했던 게 진짜 구현되기도 실현되기도 나는 그거 지금 말하면서 눈물이 좀 핑 돌아요. 그거 말하면서 그래 씨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진짜 졸라 열심히 했는데 진짜 딱 그거예요. 진짜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다. 나는 진짜 내가 요즘에 욕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건 진짜 씨발이 그냥 나와. 이거는 진짜 내가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려고 진짜 맨손으로 암벽으로 올라온 느낌인 거예요. 육해 비빔밥 먹으면서 내가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6,000원짜리 육해 비빔밥 맨날 먹으면서 이런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돈도 없었고 영양도 안 됐고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여러분 우리 피디님들이랑 여러분 단톡방 운영하려면 피디님들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월급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 피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육성하는 데 5년 걸린 거예요. 근데 감회가 엄청 새롭더라고. 이게 조직의 역량이 다 들어가는 게 그냥 보통 순간 힘이 그게 아니라 공부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일리 리포트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경험치도 있고 또 뭐 뭐냐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서 막말르게 해서 임상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데일리 플랜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회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열심히 하면 안 바뀌기가 힘들 정도로 세팅이 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모양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저희 피드분들이 다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럼 논의가 안 되겠죠. 근데 그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쭉 누적되어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톡방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도 할 거예요. 단톡방 전용으로 익스클루지화하게 고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좀 진짜 깊은 얘기 예를 들면은 좀 뭐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왜냐하면 좀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펙트럼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관이 공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만 우리 둘이 얘기했던 거 얘기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만 얘기해도 얼마나 악플이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최근에 되게 의미 깊었던 악플이 뭐냐면은 인생은 실전이다 그 짤에 달린 악플이 있어요. 이 새끼 이거 그거 조던 피터스 거 베꼈다는 거 자기 질서 넘어오서 이거 봤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 그거 4년 전에 완벽한 공부법 브로그로 쓴 거거든요. 맞아 맞아. 용기 편에 쓴 걸 이번에 그거 출간 안 했으니까 이번에 여기 글이 좋으니까 고약가님 실착을 저기다 실은 거거든요. 어? 내가 조던 피터스보다 먼저 썼는데? 근데 이게 가치관이 공유가 안 되면은 그냥 싫어. 사람들은. 그냥 이 새끼 나쁜 새끼인 것 같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기호라는 게 있는데 저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색깔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제는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 좀 공유된 사람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막 마음이 있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저는 그거예요. 제가 장소 섭외해놓은 데가 저는 이제 판교인이니까 여기 판교에 저기 화랑공원이라고 되게 좋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야외 이렇게 계단식으로 강연하게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딱 우리 단톡방에서 모일 분들 조사해갖고 거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샌드위치도 같이 저는 이제 뭐 제가 부르면은 저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100명 200명 1,000명 와도 여러분 샌드위치 사질 돈은 충분해요. 1,000명에 1,000원이면 1,000,000원이네요. 그렇죠? 아 뭐 저는 그 정도 여러분들 우리 축제한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충분해요. 5,000원 커피 커피차 불러도 500만이네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나눠드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커피차 300만원 주고 제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의미 깊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바뀌었으면 왜 한 번씩 부스트샷 때려줘야 되거든요. 스팀팩 한 번씩 다시 놔줘야 되고 전기충격 다시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이 한두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도 무기력해지고 고약가님도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쓸데없이 전화할 때가 있어요. 왜? 동기를 얻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런 걸 이제 저는 아니 뭐 어저께 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앞에서 일반 커피쉽에서 커피 먹습니다만 부스트샷 할 때는 호텔 가서 먹어요. 호텔의 커피값이 두 배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여기 커피 미학이나 저희가 가는 데 가서 먹는데 굳이 가는 이유는 뭔가 좀 업 시키고 싶어서 업 시키고 싶어서 조용한 데에서 저는 그래서 판교인의 점심 식사 이런 거 게릴라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전제 위드 코로나 딱 진짜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조심할 거예요. 조금 더 보조적으로 가서 백신 다 맞은 사람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백신 다 접종자만 해갖고 저는 이제 우리 졸꾸러기의 점심 식사 내년부터는 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방역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 절대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 회사 사무실이 생겼기 때문에 좀 맛있는 도시락 시켜갖고 한 2만 원짜리 도시락 시켜갖고 제 사비로 시켜갖고 한 20명 부르면 제가 40만 원 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딱 우리 사무실이 20명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이수 사무실이 거기다 한 20, 30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걸 계기로 정말로 이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었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하루에 한두 해 하고 끝날 거 아닐 거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만 뉴스에 많잖아요. 희망이 없다. 힘들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콧대해 줄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꾸역꾸역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의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플랜 도시 타이어리를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유튜브도 확 더 줄일 거예요. 사실상 거의 책 속에 수준? 책 속에도 줄여나갈 거예요. 저는 어쩌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는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허투루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유튜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필요해서 무려 보완 친박사TV 광고 안 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뭐 사람 여러분 친박사TV 광고 붙이고 영상 많이 찍으면 돈 많이 벌려요. 그다음에 뭐 썸네일도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올리잖아요. 책 사진만 되게 정말 무성향이 올리잖아요. 친박사TV 뉴스에도 나오는데 뉴스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성향이 올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성향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이걸로 내가 돈 버는 게 의미 있나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히려 책을 읽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그래서 볼 사람만 보면 되지 않나? 그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줄여나간다 줄여나갔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 계단식으로 확 떨어질 거예요. 뭐 제가 기웅으로 몸에 데미지를 입은 것도 솔직히 있었고 겸사겸사해서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2024년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에 2020이니까 내년에 하고 2023년에는 한 달에 한 번 2024년에는 그냥 뭐 가끔 라이브 정도 2025년 정도에는 뭐 아예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 다음에 뭐 체인지그라운드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으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면서 그럼 저는 활동은 아니에요. 이런 거 단톡방 활동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 에너지를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영진이는 오프를 좋아해요. 오프 직접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만날 풀이 조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풀이 조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퀀티티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양질의 전환이 시간이 온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제일 싫어요. 내가 유명해져서 뭐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진짜 세상에 그 누군가가 될지 모르는데 한 명 한 명이 저희들한테 용기 얻고 위로 얻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요. 그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헤드렉이 되게 많아요. 많은 얘기들 뭐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다 이것만 참여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뭐라 할까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은 저는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어 뭐 거기 이제 뭐 미등록링크로 익스클루지밥이 나갈 수도 있고 단톡방을 좋은 게 줌토론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더 교감하듯이 어떤 거는 미등록링크로 할 거고 어떤 거는 라이브인데 단톡방에서 라이브로 할 거고 어떤 거는 줌토론으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저는 조금 더 뒤로 많이 물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러나서 포지션 변경이에요. 옛날에 이제 스트라이커로 골을 많이 얻더라면 이제 미드필더로 빠지면서 여러분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많이 찔러들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케일업을 할 겁니다. 어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 졸꾸러기분 중에 솔직히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존경스럽고 어저께도 이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페북으로 메신저가 왔는데 얘가 정말 대단한 애예요. 얘가 석사 때부터 저랑 알던 애인데 얘가 이제 MIT에서 박사를 받고 진짜 여러분이 미국에 그 알만한 기업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이 중에 한 군데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우리한테 박사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하고 나한테 보냈는데 우리가 판권을 사려다가 못 산 게 있어요. 그 책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국내 나오면 저희가 번역본 나오면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책도 번역이 잘 됐으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책도 스스로 찾아서 읽는구나. 너무 대견한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음을 나누려고 하는 게 너무 기특한 거야. 책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대견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가 진짜 졸고한 것도 대단한데 그런 미국의 빅테크에 있으면서도 궁금한 제가 이제는 오면 항상 책도 사주고 많이 사줬거든요. 밥도 사주고 박사님 샌프란시스코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로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 오면 밥 사드리겠다고 멋있잖아요. 저는 고약가님 어저께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런 얘기 나왔구나. 코로나 코로나 좀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자고 왜냐하면 또 가면 저는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의 겸위도 있으면 제가 같이 놀게 하면 나는 또 가서 도망가서 일할 수 있겠다. 계획도 있는 거죠. 계략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 플랜 두시 다이어리가 나왔어요. 넘사벽 다이어리고 진짜 이거는 특허청에 등록 디자인이 등록된 최고 수준의 진짜 다이어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리 쓰다가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아마 80% 올 거예요. 사놓고 안 쓰는 사람은 일반 것도 그렇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통계들을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겨내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뭐 한 몇 장 쓰다가 한 두 장 쓰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80%면 그거 30%로 확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진짜 바꾸려고 단톡방 말고도 우리 피디분들이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 효과 또 교감 계속 할 거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하고 성공사람 체인지그라운드 출연도 하실 수 있고 발표할 기회도 드릴 거고 진짜 나는 이렇게까지 빡독해봤다 졸고해봤다 그 다음에 아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빡독 우리 뭐냐 우리 뭐 데일리 리포트 버전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서 미니 이벤트로 오늘 6시간 빡독해볼까요? 이런 것도 했고 빡독으로 다 차겠죠? 아니 그 커뮤니티 올린 것 중에 댓글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데일리 리포트 써서 공시 합격했다고 1년만에 그 친구도 있더라고 이거는 여러분 이를 거는 뭐 다이어리 가격 왜냐하면 또 여러분 보시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노트 하셔도 돼요. 노트 하셔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톡방은 저희가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유료 제품의 서비스니까 이건 느슨하게 저희랑 유튜브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댓글 다시면서 활동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준비한 진짜 야심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저희가 이제 좀 근간으로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진짜로 그동안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가 변화의 네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가 이제 뭐였죠? 계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정 세 번째가 시작 네 번째가 유지인데 제가 1, 2번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계기는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들였고 사연도 많이 공유했고 해서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기는 계속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인정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유지가 어렵다 그랬는데 유지해 이번에 도전해 볼 차례입니다. 유지해. 진짜 그래서 케미스트리 화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여러분 뇌가 바뀌려면 진짜 물리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뭔가 바뀌는 인생을 만드는데 저희가 열심히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많은 분들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 2022년 어떤 새롭게 뭔가 계기를 마련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